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. 소금을 끓으면 돼지감자를 넣겠습니다. 감자를 넣고 돼지감자 삶아서 먹을 거예요. 불이 새면 바로 넘어요. 6분으로 20분간 삶겠습니다. 자 20분 정도 흘렀는데요. 제가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. 아이고, 익었어요. 이렇게 일어나요. 잘 익었죠? 양측과 터미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양측으로 조율을 중이라며 말을 안 하고... 양측과 터미랜을 안 하고... 양측과 터미랜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양측과 터미랜을 만들고... 양측과 터미랜을 만들고... 양측으로 뺏어 주세요. 양측을 넣으면 좋겠어요.